머릿속에 이게 든 건 많은데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었거든요 샤프펜슬을 문방구에 가서 샀는데 불량이 못 바꾸러 가요 그 정도로 성격이 내성적이었어 근데 이걸 딱 접하는 순간부터 터지기 시작한 거야 아 요거부터? 요걸 딱 접하니까 봄물 터지기 시작해 야 분모도 속여 그냥 하하하하하 지난주 중에 유로파리그 디나모자그레브 경기를 했는데 음 어.. 매우 볼 수 없었던 스테이크 하나 나왔어요 손흥민과 관련해서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슈팅을 하나도 못 때려 버리고 음 근데 보면 최근에 계속 그래요 네 전체적으로 초반에 엄청나게 득점 러쉬할 때가 있었잖아요 이때에 비해서 그때 막 1,2위 하고 그랬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근데 지금 보면 공동 4위로 좀 내려와 있구요 최근에 또 한 달 넘었죠? 프리미어력에서 골 렌지는 그래도 득점 1위는 다른 애가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슈팅도 떨어지고 있고 반대로 크로스나 크로스를 무슨 자그레브 경기에서 교체해서 나갔는데 60분 동안 9개를 해? 네 키패스 키패스 어시스트는 계속 올라가서 메스스트는 이러다가 잘하면 저거 위에 올라가겠어 네 금덕배하고 지금 두개 차이예요 궁금한거에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온 제가 오늘 그 아주 쉽고 유익하고 경제학적으로다가 비유를 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쉽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걱정을 안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변화들이 눈에 띄는데 이게 그냥 손흥민 선수가 내가 스스로 아 이런게 좀 효과적인거야 이렇게 해야돼 라고 어떤 스스로 판단하거나 또 하나의 진화를 보여준건지 네 너는 이제 골보다는 응 상대가 아니니까 좀 빠져들어 이렇게 한거냐 아니면 베일이 올라오니까 어? 베일이 터지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지 뭐 이런 변화인지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아 그래요? 여기서 어 두개는 맞고 이제 하나는 다르다 틀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번째 자 몇번째? 첫번째 따라해보세요 첫번째 첫번째 무리뉴의 전술 변화 맞습니다 무리뉴의 전술 변화라고 하는건 GC다? 그렇죠 아 전술 변화 작전 변화죠 작전 변화 네 이것이 손흥민 선수의 현재 이제 득점보다는 어시스트로 집중되는 영향을 끼쳤다 두번째 두번째 가르스 베일이다 베일이다 플러스 모으라다 모으라다 자 여러분들 뭐라구요? 가르스 베일 플러스 모으라다 다 적었어요? 네 요거만 알면 네 여러분들은 토트넘 입문 끝입니다 손흥민의 왜 어시스트가 많아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답을 알게 되는거에요 그럼 최소한 저 첫번째 뭐 손흥민 개인적으로 저렇게 알아서 하는거단 아니다 무리뉴의 전술 변화 GC 베일이나 루카스 모으라가 터져서 그런거다 그렇죠 이게 도대체 어떤 데이터가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요 네 보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얼굴이 왜 갑자기 네 음 됐다 네 네 이게 약간 사기 칠때만 흐려지는거 같아 네 카메라 이게 AI인가 네 사기꾼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이유 중의 하나는 포지션의 변화다 이런거죠 이게 지금 여기가 다 옛날 경기라는거죠 그렇죠 그렇죠 올라오면서 최근 경기가 되는거죠 네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슈팅이 예전에는 좀 많았는데 최근에 올수록 0개 적어지죠 여기 0개가 있고 그죠 네 0% 0개 그 다음에 0% 그렇죠 그렇죠 이런게 생긴다 확실히 경향상 최근에 슈팅이 줄어든건 확실하다 그렇죠 오케이 네 드리블 석세스프를 보면 드리블 네 드리블 석세스프를 보면 시도 자체가 꾸준합니다 음음 네 걱정 안해도 돼요 드리블은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어지는데 뭐냐 드리블 성공률이 이어지는 이유는 네 포지션의 변화에 따라서 초반에 가르스벨이 터지지 않았을 때는 프리롤 역할의 역할로써 케인과 4-4-2 역할을 했죠 실질적으로는 네 손흥민이 위로 올라가고 케인이 약간 빠지고 그렇죠 4-4-2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공간에 자유로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4-4-2라고 하는게 물론 기본적으로는 4-2-3-1이나 4-3-3인데 그렇죠 실제로 경기할때는 보면 손흥민과 케인이 손케 라인이 투톱처럼 자유롭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슈팅 숫자가 전방쪽 중앙쪽에서 많이 터치가 되니까 슈팅 숫자도 많아지고 유효슛도 많아지고 골도 많았겠죠 그렇죠 4-4-2 위에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 베일이 터지면서 이어집니다 가르스벨이 이어져요 여러분들 집중해야 돼요 잠시라도 한눈 팔면 토트넘 손흥민의 어시스트가 왜 많아졌는지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르스벨이 터지면서 무린뉴의 지시가 생긴거에요 케인 원톱 가르스벨 손흥민 왼쪽 윙으로 돌아갔죠 다시 윙으로 돌아갔으니까 당연히 크로스가 많아지겠죠 슈팅보다는 당연한거에요 근데 뭐에요 살아난 이유가 가르스벨이 터졌지만 모우라를 윙에서 공격형 미드필드로 바꿨죠 그렇게 하더라구요 그렇죠 베일이 있으니까 원래 루카스 모우라를 오른쪽으로 쓰다가 베일이 좋으니까 베일을 하고 약간 세컨으로 루카스 모우라 하시더라구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뭐에요? 주식 주식 계란을 한 바구니에 모두 담지 마라 한꺼번에 담지 마라 뭡니까?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포트폴리오 그 미국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란 분이 있어요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너무 사자 같아요 뭘 또 찾아보면 다 나와요 원래 학사 사기는 팩트를 기반으로 친다니까 네 제임스 토빈이란 분이 있어요 야 이 사기구나 토빈의 포트폴리오 모형이라는게 있어요 안정성이 있구요 성장형이 있구요 성장형 그 다음에 적으세요 성장형 안정성장형 아 이건 두개 달라요? 네 세개가 있어요 안정성장형 성장형과 안정성장형 그 다음에 안정형 안정형 네 이렇게 세가지로 나눠집니다 거시 미시경제학적으로 여기 분석을 했을 때 이 세가지라고 딱 일단 개념정의를 하시면 돼요 일단 요런 느낌이네요 성장형은 좀 더 과감한 느낌이고 어 콜 완전성장형은 중도 그 다음에 안정형은 좀 보수적인 와우 엄벌리버블 네 일단 요렇게 있습니다 네 요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근데 저 토트라우는 무슨 관계가 있는거죠? 손흥민이 슈팅 못 때리니까 무료 관계가 있습니까? 그 손흥민과 케인의 투톱을 났을 때는 둘 다 과감한 투자죠 성장형이었죠 아아 그렇죠 그렇죠 투톱을 났음으로써 네 근데 지금은 뭡니까? 안정형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아 손흥민과 케인은 안정형 네 그 다음에 이제 모우라와 가르스 베인은 지금 살아났으니까 안전성장형 아 그러니까 무리하게 이 두 선수가 살아난지 얼마 안됐는데 안정형 그러니까 적극적인 어떤 공격 형태로 가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약간 밸런스 그 다음에 성장형은 아닌데 성장해야 되는 애들이죠 베르베인과 비니시우스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아 예예 그래서 안정형과 안정성장형이 잘 어우러지니까 손흥민 선수가 득점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도우미 역할로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두 명만 성장형이었던 손흥민 나도 왜 이거를 나도 비유하고 있지 네 이게 고루고루 분산투자가 되다 보니까 토트룸이 성적이 나는 거고 손흥민이 굳이 중앙으로 치지 않아도 어 공격적인 마무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니까 어 어쨌든 베일 모우라 케인 손흥민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앞에가 강해지고 있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자연스러운 어떤 팀의 변화와 베일과 루카스 모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어 그런데 사실은 그냥 팬들은 뭐가 어떤 의견도 있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갈라지는 거 같아요 네 하나는 오케이 팀의 변화도 알겠고 또 사실 손흥민 선수가 나이가 점점 차고 있는데 언제까지 스피드만 믿고 갈 거냐 네네네네네 스프리프 팀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냐 네네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 그래도 손흥민은 제일 잘하는 게 속도와 양발에 따른 슈팅인데 자꾸 사이드로만 갖다 놓으니까 손흥민이 잘하는 거 잘 못하잖아 선수가 제일 잘하는 걸 잘하게 두는 게 가장 좋은 전술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음 음 어 제가 그 무린유 감독을 수시로 까긴 하지만 에 이번만큼은 좀 옹호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전술적 변화가 팀이 잘 될 때는 그 선택에 대해서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가지고 가야 돼요 음 팀이 잘 되려면 네 근데 지금 현재에서 역할은 손흥민 선수가 그 스프린트하고 수비 가담하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음 근데 지금 이제 측면에서 고수의 역할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케인이나 이런 애들이 터지니까 그래 그래 너네 이제 한번 올라올 때 내가 좀 살려줄게 음 하면서 팀으로서 하나의 조합을 만드는 거죠 아 손흥민이 그러면 슈가 이제 월드클래스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욕심내서 막 그 막 저 호날두나 이런 애들처럼 골을 넣으려고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진짜 그 단어를 얘기했어요 욕심이라는 얘기되가지고 네 아니 요즘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전술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냥 손흥민 선수가 경기하는 걸 보면 아 분명히 예전에 분명히 때렸거든 저 위치면 그렇죠 근데 더 의식적으로 주는 거 같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건 아까 전술의 이유도 있겠지만 그냥 손흥민 선수가 더 의식적으로 주더라고 네 이게 뭐지 그렇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베일이나 몰아 터질 때 계속 터지게 해줘야 돼요 난 많이 터뜨렸잖아 음 그러니까 이제 형의 마음인거야 음 그래서 표정 봐봐요 언제까지 스피드 지금까지 스타일 롱롱 국대에서 이렇게 활용하잖아 여유가 있잖아 근데 저봐 공간을 활용하는 스피드 결정이 지금 전성기인데 공격 가야지 하니까 애가 얼굴이 빡세잖아 아 이거 와 저 형 이걸 해석해서 얘기를 하네 음 봐봐요 어느 게 맞는 건지는 정답은 없어요 제가 사실 요거 조금 요거는 사실 저희가 요거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미리 얘기 안 했거든요 탁 던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걸 어떻게 풀어서 얘기할까 듣고 있었는데 야 요거 진짜 사기꾼이야 이 둘 다 정답인 거예요 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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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면 이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런던 더비가 아스날가 원정으로 치러지게 될 텐데 그럼 이번 경기에서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디나모 자그레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 약간 좀 한 수 아래니까 뭐 그냥 다른 친구들에게 기회를 좀 내주고 자기 사이드에서 좀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고 치고 음 그런 이유가 아까 했던 것처럼 무리누 감독의 전술변화 플러스 베일과 루카스 모우라 올라온 이유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음 북런던 더비 아스날 경기에도 그럴 것 같나요 어 다르죠 어 달라요 이건 네 라이블 매치고 또 뭔가 그 경기 이상의 뭔가 존재하는 그런 심리적 요소들이 있으니까 아스날 전에는 이제 또 오른발로 감아갔고 득점합니다 하하하하 아니 무슨 밑도 끝도 없이 무슨 뭐 전술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지 갑자기 그 오른발 감은건 지난번 북런던 더비 때 그거 때린거 아닙니까 아니 어젯밤에 외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셔서 누구 외할머니요 제 외할머니가 소름... 아... 왜? 여기가 꼴로는데 외할머니가 왜 나오세요 아니... 외할머니가 저기 뭐야 그... 뭐죠? 그... 여기가 파랗고 여긴 하얀색 옷을 입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토트넌 유니폼이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런 이런 한복 같은 걸 입고 오셔가지고 나한테 한마디 딱 하고 가셨어요 뭐라고요? 동환아 주말에 손 동환아 손 동환이 손 주말 손 주말 할머니 딱 했더니 아 이거는 주말에 손흥민이 골 터트리는구나 이런 게시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할머니가 그 얘기만 하셨습니까? 그런 거 하셨다니까 로또번호 안 찍어주셨어요? 아 우리 외할머니가 항상 어렸을 때 얘기했던 게 탐욕 뭐 돈에 대한 갈망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산은 산이오 물은 물이로다 흘러가는 대로 살아라 사람은 돈을 쫓으면 안된다 돈이 사람을 쫓아야지 그러면서 로또 이런거 절대 안와주시죠 그러면 손흥민골에 그러면 손흥민골에 아스날 승 걸면 됩니까? 아 그렇죠 정배봄 조금만 더 이번 아스날가 또 처음에 할머니 포인트를 알겠습니다 할머니에 따른 관전 포인트까지 알겠는데 뭐 좀 다른 어떤 관전 포인트는 없을까요? 아니 뭐 선수들이 어쨌든 쉽게 경기를 이겼잖아요 체력적으로 많이 소비된 경기도 아니고 또 홈이 없고 아스날이 오히려 원전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때면 아르테타가 불만 터뜨렸잖아요 그러니까 헤리케인, 손흥민, 모우라, 베일 베일 나오겠지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득점을 뭐 내고 좀 쉽게 공격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날은 아 이제 다 아는 거야 자기도 뭐 내가 도움만 한다고? 슈팅이 없다고? 아 나 씨 한번 보여줘? 내가 누군지 한번 보여줘? 자꾸 나랑 라이벌 의식을 갖지마 나 손흥민이요 그래서 빡! 끝나는 거 아 그렇게 끝나? 이렇게 한다? 아 그냥 이렇게 하죠 이렇게 아 나 손흥민이요 이렇게 셀레브레이션 나유 아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관전 포인트도 뇌피셜이네요 일단 손흥민의 어떤 철저한 분석에 의해서 스탯에 의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봐봐요 뭘 봐봐요 뭐 스탯을 얘기해 주고 갑자기 뭐 내가 누구여? 이러면서 때린다며요 아 봐봐요 이 유로파 리그에서는 좀 아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한 팀 아주 약한 팀한테는 독보적인 존재를 하지만 리그에서는 좀 달라요 US팀이 두 개씩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득점을 할 가능성이 리그에서는 높다는 거죠 그리고 베일이 터지니까 아스날이 어떻게 하겠어요 최근에 그쪽이 좀 견제를 하겠지 아 강팀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일을 잡으려고 아스날이 좀 할 때 상대 반대편에 있는 손흥민에게는 베일이 터지니까 모우라나 케인이나 베일 쪽으로 조금 밀어주는 성향이 있겠죠 그러면 아스날 선수들이 어린 선수도 많다 보니까 가르스 베일 쪽이 집중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공간이 창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손흥민 선수의 득점의 확률이 이날 경기에서 높아질 것이다 손흥민의 득점 확률이 높은 걸 알겠고요 승헌은 누구로 봐야 됩니까? 저는 토트넘 편에서 승헌 봅니다 아 진짜로요? 어떻게 자신 있게 얘기하네요? 최근에 흐름이 그렇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